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 이 자리는 경기 컨텐츠 장애학교 컨텐츠 인재들이 개발한 36개의 우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. 톡톡 튀는 학생 여러분의 꿈과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. 진압을 하러 갈 수 없는 소방차량은 오늘 향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른 학교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게 아쉽지만 저희의 작품을 좀 더 노력해서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손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인데요. 약간 꿈에 조금 더 다가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배우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데미지도 하고 그랬어요. 팀워크가 필요한 활동이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다 함께 컨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. 어떤 걸 하고 싶었고 그리고 안 되던 것들을 한 번에 풀어냈을 때 그 짜릿함이 되게 저한테 뜻깊었던 것 같아요. 이 경진대회를 준비했던 모든 시간이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창의학교 활동을 하면서 점점 발전해가는 제 모습을 보고 자신감과 힘을 얻었습니다.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 성장하고 생각이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. 이번 창의학교는 실물 중심에 유익한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.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팀을 잘 이끌어주신 멘토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소심 잃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저희의 제품처럼 누군가가 필요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어 사회에 깊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. 4차 산업 시대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최선을 다한 우리 학생들 응원하고 사랑합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계속해서 도와주는 선생님이 될게. 내년에도 우리 같이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고맙다. 고마워. 사랑해. 참 고맙고 사랑합니다. 크게 돼서 보답할게요.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끝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, 얘들아. 얘들아, 수고했어. 고생했어, 얘들아. 또 좋은 작품 한 번 만들어보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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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